출발 김치만두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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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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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가 바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께선 자리에 다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패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뉴지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활짝 웃어주세요 정면에 보이는 카메라 보고 기념사진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라는 뜻깊은 일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서울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늘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지스 오인, 민지, 다니엘, 혜린, 혜인, 하니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홍보대사가 되신 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장님과 뉴지스 분들은 잠시 대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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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